이번 시간에 70페이지 한번 보세요 확인 체크 육아정권에 대한 복습 문제죠 금융자산 내용인데 틀린 거 1번 단기손익금융자산은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취득한 금융자산을 말하면 취득과 관련하여 발신하는 거래원가는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아니죠 비용치료한다 여기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1번 틀린 답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 이론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셨죠 2번 육아정권 내역이고 공정가치에 의해서 육아정권 평가한다 이때 묻는 말 5월 1일에 2년도 5월 1일에 한강회사 D 주식 중에 200주를 주당 4천원에 팔았다 처분손익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그 보니까 지금 D회사 주식입니다 그죠 그 D회사 주식입니다 예 그거 보니까 D회사 주식이 지금 얼마죠 1년도 말에 그죠 3천7백원이었잖아 3천7백원짜리를 얼마에 팔았습니까 4천2백원에 팔았다 그죠 예 그렇게 되어있죠 그죠 3천7백원에 팔았다 3천7백원에 팔았다 5백원에 팔았다 그죠 5백원에 팔았다 몇 주입니까 200주 그럼 10만원에 팔았다 그죠 처분이익은 10만원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3번 문제 3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3번 상장 주식 3천주를 3만6백원에 지득했다 3천주를 주당 3만6백원에 지득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에 종가 시가다 그죠 예 요게 언제죠 9월 달이네 12월 말에 이때 시가가 2만7천6백원 됐답니다 요게 시가잖아 됐고 2년 그 다음에 4월 달에 2천주를 3만6천4백원에 팔았다 처분 손익 얼마고 아 이 문제는 뭐죠 기타 포괄 손익이 장기다 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취득해서 야 이걸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수구량을 이렇게 합시다 2천주 다 왜 요걸 팔았으니까 그래야 계산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면은 자 이때 뭐가 생기죠 평가 손실 나오잖아 그렇죠 3천원 내렸네 2천원이 얼마 600만원입니까 손실 600만원 그렇죠 요게 요래 되었으니까 요걸 요래 팔았으니까 요건 이익 생겼네 얼마 8천8백원 한주에 8천8백원 이익 봤죠 그죠 맞죠 맞습니까 2만7천원 맞네 그죠 2천주니까 얼마 이빨죠 1천7백60만원 이빨 이리 이빨 그죠 요거 요거 뭐 이래죠 상기 이래죠 그죠 상기하면 얼마죠 1천1백60만원 이익이면 다 1천1백60만원 5번 되겠네 아시겠죠 왜 이제 3천3천2천 했으니까 3천3천 계산해버리면 다시 이어서 다시 또 환산해져야 돼요 2천주로 그래 아예 2천주로 해버리면 편하죠 그죠 요기에서 마이너스 요기에서 플러스 나왔으면 상기해버리면 이거 넣어버리죠 왜 기타포괄이니까 항상 요거는 뭐하더라 상기하더라 알았죠 요거는 뭐 핵심 뭐다 요거는 비용실이 한다 하는거 그런거 하나씩 체크하세요 4번 문제 보세요 예 보유현황이다 그죠 이것도 기타포괄이네 오 기타포괄손익계산세 계산될 단계손익값 수익은 얼마고 자 기타포괄손익계산세 계산될 단계손익값 비용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거 보니까 지금 뭔지 한번 보세요 손익계산세에 보고되는거는 기타포괄 이거는 자본이라 그랬잖아 자본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게 항목이 우리가 평가손익하는 자본입니다 자본 알겠죠 어디로 가죠 재무상태표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 단계손익만 들어가니까 A만 들어가죠 그죠 A 즉 말해서 10만원짜리가 10만원짜리에다 플러스 2만원이죠 플러스 2만원만 수익이 된다 비용은 없다 정답 2번 알겠죠 손익계산세에는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익은 자본입니다 자본 아시겠죠 다음 5번 문제 지분법 나왔네요 지분법 나왔네요 지분법 나왔다 지분법 나오면 딱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지분법은 지도원가에다가 이익이 생기면 더하고 배당은 빼더라 그죠 그러면은 발행유천주를 만천에 현금 주고 샀다 해서입니다 그러면 지도원가는 1100만원이죠 그죠 지분율이 몇 프로? 30%입니다 그죠? 그래 여기서 단기순이 2000만원을 보고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에 30%니까 600만원은 플러스잖아 1000만원 결정했습니다 배당하는 건 빼야 되죠 그죠 30분 얼마 300만원 빼야죠 그럼 얼마고 물었습니다 얼마? 1400만원이잖아 그죠? 3번 다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엔 6번 문제요 예 출시문제는 문항에 보면은 물론 쉽게 출제이원에 따라서 쉽게 낼 때는 이제 쉬운 문제는 쉬운데 문제를 막 헷갈리기 좀 어렵게 내기도 합니다 어렵게 어렵지만 어렵게 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기타는 삼계하더라 그죠? 이거 비용은 수수료 같은 경우에 비용 처리하더라 이게 핵심이잖아 그죠? 알겠죠? 6번 한번 보세요 A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하고 기타 포괄 손해 금자손으로 불리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이것도 A 주식 100주를 주당 1000원에 취득했습니다 하고 이게 기타 포괄인데 그죠? 그럼 삼계하더라 기억하시고 이 2년도 말에 일주당 공정가치 이게 750원 됐답니다 다음에 이게 다시 850원 됐답니다 이렇게 이때 예 지금 묻는 게 기타 포괄 손이니까 누게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죠?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250원이잖아 그죠? 100주니까 25,000원 이게 이렇게 되었으니까 플러스 100원 됐죠 그죠? 100원 되니까 100주니까 만원 아시죠? 이걸 삼계하니까 마이너스 얼마? 15,000원이죠 그러면 이게 누게잖아? 누게는 마이너스 15,000원이죠 그죠? 마이너스 15,000원 손실이 15,000원이고 지금 손실이 15,000원입니다 그죠? 그게 지금 이것도 묻잖아 이거요 이거요 이거 지금 이게 묻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그죠? 몇 년도죠? 2년도 잖아 2년도에 이게 우리가 이거 거든요 기타, 호갈, 손실, 만허 손실, 붕괴는 이렇게 나오죠 손실이 만허이고 이것도 손실이 아 이건 이익이고 그죠? 여기 손실인데 이익과 손실인데 이걸 삼계하니까 마이너스 나왔죠 이 말이야 그죠? 알겠죠 그죠? 그니까 이거하고 이걸 묻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간과 삼각비가 10원 했다 1년도에 10원 그 누게도 10원 2년도에 10원 누게는 얼마 20원 3년도에 간과 10원 누게는 얼마 30원 이랬잖아 그죠? 근데 만약 이걸 물었을 때 이거와 이걸 묻는 거다 말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그죠? 이거하고 이거 다르잖아 이건 누게니까 이거하고 이거 묻는 겁니다 문제가 알았죠? 그러면 이익 만원과 손실 3만원이 되죠? 3번 이해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포인트 문제 풀어봤고 키도 풀어봤고 그죠? 예 포인트와 키 알아봤고 그리고 뒤에 그죠? 복수 문제도 풀어봤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기출문제 지금 우리가 현금 예금 주식을 묶어서 했습니다 그죠? 다 했죠? 이거 이제 다 하고 나시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여기에 교재 263쪽에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문제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했는데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하실 때는 기본이 이제 기본 문제를 하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복수 문제 하고 기출문제 하는데 기본 문제와 복수 문제는 좀 반복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근데 기본 문제만 알면은 여러분들은 최소한 과락을 면합니다 알겠죠? 기본 문제를 내가 이해하면은 왜냐면 시험에 숫자 밖에 나오는 그거 다 풀 수 있잖아요 그죠? 과락을 면할 수 있다 이거죠 과락을 면하고 복수 문제까지 이해하고 나면은 60점은 나오고 그 다음 기출문제까지 해서 이제 응용력을 길러버리면은 그럼 뭐 80점 이상 다 나오겠죠 그죠? 알겠죠? 과란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같이 한번 가고 있습니다 263쪽 263쪽을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263쪽에 이건 이제 금융자산에 대한 종합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문제 지금 금융자산은 여기까지인데 이 현금예금 주식에 대한 문제 풀어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 24에 바로 예 작년 시험 문제죠 딱 문제 보기 어려워 보이죠 그죠? 문제 굉장히 이렇게 딱 보면은 아 굉장히 어렵다 싶죠 그죠? 한번 보세요 4월 1일에 1년도 4월 1일입니다 그죠? 4월 1일에 백주를 만원에 취득했다 주당 만원 맞죠? 한 주당 만원 맞네요 만원에 취득했으면 10만원이잖아 알죠? 백만원이죠 백주를 만원 주고 샀으니까 그리고 수수료 2만원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보니까 딱 보니까 단기손익금자산이네 단기손익금자산은 뭐죠? 비용을 떨어버려야죠 그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수수료 2만원은 무시 그렇죠? 비용 처리하잖아 이해 되죠? 이 문제가 만약에 기타포괄손익금자산이라면은 자산을 여기 플러스 해야 되죠 여기다가 2만원 플러스 해줘야 됩니다 그죠? 무시 예 단기손익금자산 단기손익공정가치 적정금자산으로 분리했다 원래 말이 깁니다 단기손익공정가치 적정금자산 우린 줄여서 그냥 단기손익 8월 1일에 중간 배당금 중간에 배당금 받았습니다 백주에 대한 주당 얼마? 천원씩 그럼 얼마? 10만원 받았죠 이건 배당금 받았죠 그죠? 배당금 수익 받았다 이건 수익이죠 배당금 받았으니까 현금 받았다 그리고 1년도 말에 10월 말에 주당 지금 백주가 있죠 백주가 있는데 한 주당 1만 5백원이었다 1만 5백원 이게 뭐 안해도 되는데 백 가능 보세요 이거는 내가 배당 받았으니까 주식하면 아무 관계 없잖아 주식 배당을 받았다면 어떻게 하죠? 주식을 플러스해야 됩니다 이거 100조 받았는데 200조 되겠지 현금 배당 받았다 현금 배당 아무 관계 없죠 그죠? 그러면은 100주에 만원 정도 샀다가 100주가 만원 회원 되었다는 말이잖아 500원 올랐네 500원 올랐네 500원 올랐네 몇 주? 100주니까 5만원 이거 뭐 쓰니? 평가이익 정답 평가이익이 5만원이다 알겠죠 그죠? 어렵습니까? 볼 수 있겠죠? 2번 문제 1년도에 보호하는 사회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비에 표시될 현금 현금사가 얼마고? 보세요 통화는 현금 맞네 보통예금도 현금 자격수표도 현금 받으려면 아니죠 제외 우편안정서요 현금이라고 하더라 단계에서 보증금은 2년짜리입니다 2년 보증금은 현금하면 안되겠죠 그죠? 정기예금 좀 보세요 가입은 3월 1일이고 만기가 2년짜리 만기이네 2년짜리네 이건 아예 아니죠 제외 양동서 예금인데 치덕은 12월 1일이고 만기가 1월 30일입니다 자 보세요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까지니까 3개월에 되네 현금 맞네 100, 1월 1일, 2, 3, 4, 5, 6, 6,100원 나오겠네 계산 다 보였습니까? 6,100원 맞죠 그죠? 정답 6,100원인데 아이고 거기에 답 체킹이 잘못됐네 그죠? 4번인데 5번이 아니고 4번입니다 6,100원 그죠?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 내려가서 5번 보겠습니다 5번 한번 보세요 5번에 보니까 5번 뭐죠? 장부상 당재금 잔액은 8만4천5백원이고 은행 측의 정맥증에서 차이가 났다 조정 후에 올반 예금 잔액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회사 장부상 당재금은 8만4천5백원이고 은행의 예금 잔액은 얼마인지 안 나와있네요 그죠? 안 나와있는데 차이를 조정 후에 이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지금 문제가 그죠? 이건 물론 값 파일이죠 첫번째 거래처에서 송금한 5,600원은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은행으로 통보를 못 받았다 은행에는 입금되었는데 우리 통보받아서 은행에 우리 회사는 뭐하죠? 불화사면 되겠다 그죠? 두 번째 발행한 수표 중에서 11,000원이 기말 현재 은행 인출 안됐다 은행에다가 마이너스 거래처로부터 예입한 수표 5,000원이 부도 처리되었으나 기말 현재 오늘 통보를 못 받았다 그랬는데 그죠? 부도 처리되었다면 우리 회사는 무조건 마이너스죠? 회사는 입금 처리하였으나 기말 현재 은행 측에 미입되어 있다 은행에 기입한 은행에다가 어떻게 하죠? 플러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계산해 볼까요? 이거 더 빼면 되겠네 8만 5,100원 그죠? 맞죠 그죠? 맞네 8만 5,100원이다 정답 맞습니까? 맞네 그죠? 이거 물어보니 8만 5,100원 이럴 때는 자 이거 물어보는 게 오히려 문제가 맞죠 그죠? 원래 왜냐 은행 조정 전 이거 물어봐야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되잖아 이것도 뭘 구할 수 있지 않으면 여기서 빼고 다 하면 되죠? 그럼 얼마죠? 8만 3,900원 되겠네 자 이번에 6번 문제 보세요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잖아 그죠? 우리 회사와 은행이 네 은행 개정 조정을 위해 거래은행인 AX은행에 당제금 잔액을 조정한 결과 회사 측 잔액과 다른 25만의 통제를 받았다 은행이 25만이 되라 지금 묻는 게 조정 전에 우리 회사 이거 얼마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회사는 회사가 12월 31일에 입금한 2만원을 은행은 1월 4일에 입금 처리됐다 은행이 입금 안 됐네요 그죠? 은행에다가 플러스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끝났죠 그죠? 얼마입니까? 23만원 맞죠 그죠? 여기도 23만원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그럼 이거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얼마 그렇죠 28만원 알겠죠 그죠? 네 답은 28만원이다 예 이번에 8번 문제 8번 보세요 현금이 현금자산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1번 자 현금 자산 물었으니까 통화는 현금 맞네 그죠? 5만원 현금 맞고 우편은 아니죠 제외 만기가 두 달 남은 정기예금입니다 3년 만기라고 그랬죠 자 이걸 잘 보세요 만기가 두 달 남았는데 만기가 두 달 남았는데 3년 짜리입니다 우리는 현금상 자산하는 것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잖아 이거는 취득일 우리가 취득일로부터 예금일입니다 이거는 3년 전에 예금했잖아 그죠? 아니다 이거야 알겠죠? 거래받은 약소금이 있는 이것도 아니죠 아니고 그러면 1번에 이거 하나밖에 없네 2번에 보세요 당제예금이 있네 이거는 현금이 5만원 있고 이게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문제가 당제예금이 지금 문제를 출제 이 문제는 참 출제하신 분이 아주 문제를 잘 만들었어요 보면은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인데 그때 현금이 잘 만들었다 내봤어요 아주 제가 좀 쉽게 말해서 감탄을 했는데 이걸 믹스시켜 놨죠 이 두 문제를 했다 그죠? 여기서 문제를 만들면서 이걸 믹스시켜 놨어요 여기서 그 당제예금을 은행계정 조준표를 이용해서 구해오라 이 말이죠 문제를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은행 우리 이제 요금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회사와 은행이 있는데 우리 지금 이걸 알아야 되잖아 그죠?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은행에는 얼마가 있었냐 하면 13만이 있었답니다 은행에는 그죠? 보니까 3번 우리 대안이 입금하니 이만이 은행에서는 은행에는 입금하면 안 돼있네요 그죠? 은행에다 불어서 해 줘야죠 대안이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서 인출이 안 됐다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그죠? 대안이 발행한 수표만 있었는데 회사는 이를 마이너스 요거는 우리가 발행한 수표 잘 보세요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 빼야 되잖아 그죠? 만원을 빼야 되는데 만원을 빼야 되는데 만원을 빼서는 더 많이 빼버렸잖아 그럼 5천원 더 해야 되죠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요거입니다 잘 보세요 더하고 빼니까 12만원이다 그죠? 여기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럼 여기 얼마인지 알겠죠? 그죠? 11만원 5천원 나오죠 맞죠? 그죠? 요금액이 요금액이 요금액 자 요거는 조정전이고 조정후잖아 어느게 더 정확한 겁니까? 이게 정확하지 그럼 시험을 들어가야지 조정후니까 그죠? 결로가 얼마? 17만원 알겠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현금과 당제금 요걸 갖다가 은행계정 조정표를 이용해서 구해오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10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0번 보세요 은행의 조정표 풀 수 있겠죠? 그죠? 풀어보세요 예 회사 장부상 은행예금은 6만 2천원이다 은행은 6만 6천원이다 자 올바른 당연히 밑에 이게 올바른 자 이거 얼마고 뭔네 그죠? 한국이 발행한 당연히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다 은행에서 마이너스 거래처에서 은행으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한국에 기록되지 않았다 그랬네요 우리 회사에 입금 안 돼서 은행 회사에서 풀어봤어 영업시간 이후 한국이 입금한 금액 중에서 은행이 기록하지 않은 금액이 있었다 은행이 기록 안 돼서 은행에다 풀어봤어 한국이 당자수표 규정을 발행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하면 빼는 겁니다 빼는 건데 6,400원을 발행하면서 빼야 되는데 장부에다가는 4,600원 기록했다는 거 이거 뺐다 이 말이잖아 6,400원 빼야 되는데 4,600원 더 적게 빼야 되잖아 이게 되죠 그죠? 얼마를? 1,800원 더 빼야 된다 그죠? 그죠? 그러면 한번 사볼까요? 얼마입니까? 6만 3,400원 맞습니까? 맞네 그죠? 정답 6만 3,400원입니다 됐죠 그죠? 11번 12월 10일 A는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이네요 그죠? A를 단기손익 혹은 기타폴선을 분리하여 해결 처리할 경우에 미쳤느냐 이거 지금 두 가지로 하랍니다 두 가지로 이게 좀 복잡기 쪽 그죠? 약간 뭐냐 하면은 자 보세요 12월 10일 날 취득했다 이때는 취득이고 12월 말에 시가죠 그죠? 시가 그 다음에 2월 1일 날 이거 팔았다 이거네 그죠? 77만원 주고 샀다가 이게 72만원 됐다가 이거 얼마 팔았지? 팔았지? 팔았다 자 이걸 두 가지로 하랍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뭐? 단기손익금자손 하고 하나는 뭘 하고? 기타포괄하라 이 말이죠 두 가지로 하라 이 말이죠 문제가 자 우리 뭐 공부했으니까 그죠? 시간이 좀 걸린다 카니고 밖에 없지 뭐 그죠? 자 보세요 요게 요래 됐네 그러면 12월 말에 요거는 뭐죠? 마이너스 5만원 그죠? 연도나 어디죠? 1년도죠? 2년도고 그 다음 요게 요렇게 팔았으니까 뭐 플러스 9만원 끝났잖아 평가손실처분이 그죠? 알겠죠? 끝났고 자 이제 기타포괄 갑니다 보세요 기타포관은 마찬가지 마이너스 5만원이고 플러스 9만원인데 기타는 3개 되잖아 그죠? 3개는 얼마? 플러스 4만원 나옵니다 결과는 지금 기타할 때는 요거 하고 요게 되죠? 그럼 이제 답하면 되죠? 자 찾아볼까요? 1번 한번 봅시다 단기손익검사선으로 분류할 경우에 1년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지금 1년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1년도입니다 여기가 1년도입니다 1년도 만에 마이너스 5만원 생겼죠 2번 단기손익으로 분류할 경우 2년도 이익은 5만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단기손익이 2년도 이익은 9만원 증가했네 그죠? 3번 기타포괄손익일 때입니다 1년도 단기손익은 5만원 감소한다 그랬는데 요거 조심해야 돼요 기타포괄손익검사선에서는 요거는 뭐죠? 자보이니까 단기손이익에 영향이 있는게 아니다 알겠죠? 단기익이 아니고 기타포괄이익이야 요게 단기손익이 아니고 기타포괄이익이다 그죠? 기타포괄이익이 5만원 감소한다 해야 되죠 알겠죠? 틀렸다 4번 기타포괄손익을 분류할 경우에 2년도 요거 같네 2년도에 단기손익 4만원 증가하다 맞네 그죠? 알겠죠? 이걸 잘 알았나 어떤 분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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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좀 헷갈려지는데 기타포괄손익 금융자산 평가손익하고 처분손익하고 이 개념이 다릅니다 평가손익은 자본이고 처분손익은 수익이다 수익하고 또는 비용 알겠죠? 요거 다릅니다 알았죠? 요거 좀 잘 이해하세요 이걸 좀 헷갈리니까 이어서 헷갈려 버리잖아 그죠?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평가손익은 자본 자본 자본이고 처분손실은 비용이고 처분이익은 수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 그죠? 5번 금융자산의 분류에 관계없이 미이개비증이 없다 아니죠? 같은게 아니고 다르잖아 이거 9만원 이건 4만원인데 그죠? 틀렸죠? 이래 나오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기타포괄 기본 개념을 알면 문제풀는 데는 크게 지향이 없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현금 예금주의에 대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문제풀도록 하겠습니다 꼭 집에와서 반복해 오세요 복습해 오셔서 다음 시간에 문제를 제가 이런 문제 드릴 거니까 꼭 풀어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오늘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